저쪽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멀어요 멀면 뭐 지방? 지역 이름은 들어가는 학교인가? 코넬드예요 매치가 안 되는데 내 친구도 거긴데 동창 대봐요 글쎄요 그쪽 친구분이 아실만한 동창으로 고를 수가 있으려나? 사실, 그럼 선생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는 코넬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윌슨 교수님이 이런데서 이름을 말하라고 저를 조기 졸업시켜주신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죄송해요? 당신의 학습을 연습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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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